아 미쳤어 나 오늘은 신선 그리핑이라고요 새해 발력도 좀 들고 올해는 좀 더 준비를 좀 많이 하느라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상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오랜 시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일단 1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1월이니까 따뜻한 밤 안에서 보이러트로 채광을 느끼는 제가 맨날 하듯이 채광 그런거지 이거 좋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위아래가 통가죽이야 이거 위아래 이거 한번 기대해볼게요 제가 지금은 여름께 좀 기대가 되겠나 추워져가지고 그냥 어색한 계절이야 미쳤어 나 이제 가시죠 자동으로 오케이 좋아요 분위기죠? 좋지 않아요 아 좋습니다 그냥 바로 좋네 자고 네 좋아요 아 진짜 기지개야 좀 밝게 계속 맑게 내 소용 혜연 여기 편이셔는 돌려놓고 네 두 번째 네 네 네 잘해 잘해 볼까? 잘해 보고 계세요 사랑해보세요? 네. 오.. 택배랑 있다. 아.. 맨날 이렇게 우리가 또 불쌍한 어린 양을 위해서 또 이런.. 네 맞아요. 음.. 여러 개 잡혀있는 방에 맘에선.. 엄마.. 엄마가 엄마.. 아 내가 고물장갑인가? 새내기.. 새내기라는 말 자체를 너무 오래간만 해도.. 언제쪽이야 새내기가.. 뭐든 해보자. 네.. 네.. 파릇파릇 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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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영하신대. 아이돌만. 근데.. 김동생이 놈이 옛날 것 같지? 파란 한번 쫙 받아주시죠. 어디서 보여? 앨범 자켓이야? 예.. 이거 너무 웃긴다. 아.. 좋아. 되게 예쁘다. 좋아. 좋아. 혹시 이번 컨셉은 어떻게.. 이번 컨셉은 뭐예요? 요리하는 남자. 요리하는 남자 컨셉입니다. 요리 못하죠.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요리를 먹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사과가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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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푸도네? ㅋㅋㅋㅋㅋ 들어봐 이거. 진짜 푸도같잖아. 깜짝 놀랐어. 아.. 아.. 진짜 가짜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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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한 번에.. ㅋㅋㅋㅋㅋㅋ 맛이 없어요. 음.. 너무나도 맛있구만. 다들 먹고 사주시길 바랍니다. 아.. 즐겨. 즐겨. 잘 먹었습니다. 쉽게 한 번 찍어서. 잘 먹었습니다. 아.. 아.. 추워. 아.. 추워요. 추워요. 진짜 추워요. 나만 추웠나? 아.. 진짜 나만 추워? 내가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알겠지? 응. 습관 차가워. 안 차가운 게 하나가 없어. 나도 미쳤어. 나도 미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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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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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메라도 한 번 보고. 오케이. 오케이. 진짜 추웠어 아까. 진짜 추웠어 아까. 어우 시원하다. 이게 지금 날씨와 아이스크림이 잘 나오겠죠? 사진으로. 자 앉아. 저희.. 누가 봐도 여름이 아니야. 아 미쳤어 나. 어우 시원해. 아 진짜 몰리면 언제 와도 좋은 거 같아. 모니터에서 몰드 반전 해야지. 어우. 이제 못 찐진도 ideia. 우리 아이스크림 주의가 있어요. 우원인 대사head. ie送. 자, 휴양지! 휴양지! 아이고, 즐거워! 촬영 지금 3분의 2 했으니까 3분의 1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컨셉은 가을 남자의 컨셉입니다 쓸쓸한 가을 남자 하지만 전 쓸쓸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오늘 3곡 완료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3곡 완료하시고 여러분 오늘 3곡 완료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늘과 하나씩 잡았어요 촬영만 끌고 오늘 3곡으로 2곡으로 4곡으로 오늘 촬영이 12월에 이제 끝나갑니다 이렇게 또 멋진 촬영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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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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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곡으로 3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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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 뭐 오신다시피 이렇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뭐 하루 시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시간을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양질의 좋은 시즌스 그리팅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아주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멋진 사진을 기대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노트꿍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